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해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치매와 당뇨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한 달여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와 둘이 생활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사망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